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한 요약을 하면서 주요 이슈들을 가지고 논술을 서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였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어떤 경제 상황이 2020년도에 펼쳐졌은지를 여러분들께 먼저 한 줄로 요약해 드려 볼게요 그리고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서 함께 논술을 서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0년도 상반기에 시작됐던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위축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실물 경제가 위축되니까 디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말들이 막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를 중심으로 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디플레이션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먼저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와 같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작했어요 여러가지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는 금리를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는 공개시장 조작, 채권을 활용해서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급준비율을 조정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조율하죠 이렇게 중앙은행이 가진 무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크게 지급준비율을 조절하기보다는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통화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따라서 한국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낮추게 됐고 현재 2020년 하반기 미국과 한국의 금리는 다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2020년도 중반기에 이제 디플레이션의 위기도 같이 여전히 병준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 수립하고 해나가고 거기에다가 정부까지 재난소득이라던가 기타 현금을 뿌리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한국도 보면 2020년도에 분명히 경제는 어려웠는데 부동산 가격도 치솟고 전세 가격도 치솟으면서 야 이러다가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한 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된 디플레이션 위기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시작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병존하고 있는 시기이다 라고 한 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로금리로 만들어도 그것만으로는 이 중앙정부의 원하는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었더라도 예를 들면 내년에 바로 다시 올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산시장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들어오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 정도로 금리 낮춰도 니네 아직 불안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너희를 위해서 안심시켜 줄게 해서 나온 게 이제 2020년 10월에 나온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가의 안정, 물가의 상승이 아니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한국은행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 제로금리만으로도 계속 디플레이 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약간 부양시켜야 되겠다 사람들이 돈 안 쓰고 위축되다 보니까 그래서 평균 물가 목표제는 뭐냐면 제로금리에 더해서 우리가 얼마나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앞으로 해나갈 거냐면 한동안 오랫동안은 최소 2, 3년간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2%까지 용인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평균 물가 목표제예요 원래는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인데 그 중앙은행의 목표를 2020년도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바꾸어서 물가 오히려 상승을 도모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AIT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평균 물가 목표제 그리고 질적 완화나 뉴딜펀드라는 기타 여러가지 정책들로 가계와 기업의 금융 안정을 도모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이어지는 실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게 미국 중앙은행과 한국 중앙은행의 현재의 생각이다 그리고 올해의 큰 흐름은 이렇게 디플레와 인플레의 위험이 경존하는 시기에 와있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왜 위험하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디플레이가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이니까 그게 왜 위험이 되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1억인데 내년에 5천만 원이 된다면 누가 소비를 하려고 그랬어요 소비를 안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그러면서 정부도 세금이 덜 거치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려에 빠지는 거죠 고용률도 내려가고 자 1개 디플레이 위기고 인플레이션 위험은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 가지고 지금은 사과 100박스를 살 수 있었다면 이제 물가가 올라서 사과 가격이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똑같이 주머니에 100만 원은 있어도 그걸로 내년에 가서는 100상자 사전과 50상자밖에 못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물가가 너무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위험하고요 디플레이션도 위험한 거죠 특히 이 인플레이션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거다 보니까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과 안 들고 있는 사람의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한국의 부동산 관련 뉴스들을 보면 서울 중심으로 계속 전세가와 매매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 실제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제로금리 유지 양적 완화 계속 한국은행도 무제한 양적 완화 RP를 통해서 하고 있다 하는 부통제 유동성 무제한 공급 사실상 한국도 양적 완화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판 양적 완화 이런 이야기들이 2020년 경제 신문들을 장식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 하에서 코로나로 시작된 위기는 유례없는 경제 위축을 우려한 각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은혜의 역할 혹은 대응 방안을 서술해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하반기에 경제 상황을 요약해 보았고요 그럼 이제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면서 서론 본론 결론에 이르기까지 서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평균 물가 목표제가 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경제 논술 금융 논술을 진행하면서는 중앙은행의 어떤 목표나 현재 상황들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서술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미국 정부가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조금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어떤 태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과거에 비해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평균 물가 목표를 2%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평균이 2%라는 건 만약에 기존에 작년에 1% 혹은 1.5%였다면 앞으로 한동안은 2%가 넘더라도 평균이 2%가 되는 수준으로 올 때까지는 물가 상승이 조금 일어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용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그래서 꽤 상당 기간 이 제로금리와 양적화나의 기조를 유지할 테니까 경제의 주체들인 기업이나 가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해도 괜찮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돈 빌려도 금리 많이 안 오를 거니까 안심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갔다 갔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똑같이 2%를 얘기해도 2%를 상한으로 정해놓고 이 아래로 잡아놓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라면 2020년은 평균 2%이기 때문에 이거 넘더라도 기존의 1%였다면 이제 그 다음에 3%가 와도 평균 2%라면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하고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그러니 가게와 기업 너희들 돈 좀 갖다 쓰고 열심히 경제활동해도 내가 뒤에서 지원해줄게 라고 말하는 그런 정책기조 중앙은행의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주가 이런 게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수요에 견인된 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 건강한 인플레이션이지만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실제로 잘 살게 되고 국민이 잘 살게 돼서 소비가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가격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이 실제로 직장을 얻고 그 다음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렇게 돼서 수요가 많아지는 건 건강한 인플레이션이지만 의도적으로 만드는 수요에 견인된 인플레이션이 아닌 그냥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실질 구매력 하락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도 모르는 새 도둑질되고 있는 것과 똑같아 누구에 의해서? 중앙은행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내용은 그 내용을 다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사를 봐도 디플레 고민 깊어지는 연준 2%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2020년도 10월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 보시고 자 그럼 방금 제가 드렸던 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서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였죠? 이렇게 코로나로 촉발된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 방안을 논하라 였죠? 이런 금리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은행의 논술 문제에서는 꼭 금리 관련 내용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잡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을 서술하면서는 현황을 요약하고 문제를 심화시키는 과정을 진행하자 그랬죠? 뭔가 논할 거리가 있고 대응 방안을 말하려면 문제가 뭔가인지를 제시를 해야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말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해라 라고 저희가 논술 시간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제목을 먼저 달아봤는데요 제목을 달면 전달력 글의 전달력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목은 변동성을 이용할 수 없을까로 달았습니다 자 현황을 먼저 요약하면 아까 한 줄 요약했죠?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완화적 금융정책은 양적 완화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로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는 그냥 금리를 낮추는 정도의 이야기라면 평균 물가 목표제는 앞으로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간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장기간 완화적 통화 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러한 환경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요에 의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험을 야기하고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은행이 빈부격차는 줄이고 자산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역할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서론을 서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기사 하나를 보면요 신흥국 한국도 신흥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물가는 치솟는데 금리를 그렇다고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될지 인상해야 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은데 물가는 오르니까 또 금리는 인상해야 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디플레와 인플레의 위기가 같이 왔기 때문이죠 자 제목에서 변동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 한국의 어떤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극대화된 한 해였습니다 주가 시장이 3월에 폭락을 했다가 다시 폭등을 해서 전고점을 탈환하고 코스피는 2400, 500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 지수가 폭락할 때 또 금리가 인하될 때 채권 가격이 올랐다가 사람들이 불안해지니까 달러로 달려가서 환율이 폭등했다가 환율이 폭등한 다음에 달러 양이 풀리니까 그 다음에는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이 현금 풀리는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과 은의 가격이 폭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금, 은, 외환 다양한 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자산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론으로 진입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은행에서는 범금융지주체계를 활용한 은증협업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고객은 더 이상 낮은 저금리로 인해서 더 이상 예적금의 수익률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가장 유행한 단어가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이라는 어떤 신조어로 대표되는 그런 주식시장의 참여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의 참여가 올해 굉장히 대두가 됐었죠 이게 왜 그래요? 예적금 수익률이 10%, 20% 되면 이럴 일이 없죠 근데 제로금리에 가깝다 보니까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고객의 니즈는 이제 예적금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산을 증시시키기 위해서 동학개미운동과 서학개미운동으로 번지게 된 거죠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시켰다 따라서 이제 고객 니즈 부응을 위해서 복합점포를 통해서 은증협업을 통한 복합점포를 통해서 고객에게 현금성 자산을 주식과 채권, 펀드 등으로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초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뭔지 아닐까 채권을 설명드려보면 채권은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주면 5% 이자로 갚아줄게 앞으로 5년간 이게 채권입니다 그럼 작년에 돈을 빌렸었다면 지금 제로금리가 되어 있는 와중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5%로 금리를 5% 금리로 빌린 돈을 상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에게 돈 받을 권리 그게 채권인데 그 채권은 금리가 인하되면서 상대적으로 유통시장에서 가치가 어떻게 됐죠 기존에는 예금 은행에 가서 예금 받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 빌려주던 작년 재작년의 시기에는 은행 가도 저는 5% 드린다고 했지만 은행에서는 한 4% 준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돈 갚기로 한 그 채권 5%짜리 채권에 대한 니즈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은행 가도 4%는 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올해로 왔어요 이제 제로금리에요 그럼 은행 가면 거의 이자 안 붙는데 5% 준다는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 채권의 표면 이자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이런게 필기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보기인데요 이 유통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오히려 이런 금리 인하기 주식이 폭락하는 시기에 오히려 채권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채권의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채권 가격은 폭등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과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 관계다 이게 필기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올 상반기에 채권의 가격들은 상당 부분 폭등했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합점포를 통해서 고객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으로 다각화해서 주가가 폭락할 때는 채권의 수익으로 나의 자산을 지키고 반대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소외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가치 고객들의 자산가치를 지켜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산을 다양한 부분에 투자해 놓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문용어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범금융지주 체계를 활용해서 그것들을 확대해 나가자 고객의 저금리 기조에서도 그리고 변동성이 큰 현재의 상황에서도 자산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를 본론에서 첫 번째에 해준 겁니다 자 방금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는 거 방금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코스피지수라는 코스피지수는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의 지수를 모아놓은 걸 말하는 게 코스피지수죠 근데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시기에도 코스피지수와 기타 다른 세계의 다른 다양한 채권 이런 곳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수록 변동성은 낮아졌고 수익률은 커지더라 그러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자 은증협업체계 범금융지주 체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저금리 상황에 은행권의 대응방안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권 영역 파괴에 뭉쳐야 산다 그래서 복합점포를 이렇게 늘려간다 다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은행만 주는 이유는 우리 은행이 옛날에 우리 증권을 우리 투자증권을 농협에 팔았어요 그래서 농협은 은증체계를 확립하면서 은행과 증권사의 복합점포를 늘리는데 우리는 증권사를 팔아서 얘네가 늘리던 건 우리 은행과 카페를 합한 복합점포 이런 걸 늘렸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얘네는 다시 복합점포를 줄이고 있습니다 얘네는 은증협업체계가 잘 안 돼 있어요 삼성증권과 협업을 하긴 하지만 금융지주체계 아래서 계열사가 아니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 은행 빼고는 대체적으로 모두 다 복합점포가 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권이 영역을 파괴하면서 고객니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다음 국민연금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잠깐 서론 본론까지 본론의 첫 번째까지 서술해놓고 잠깐 국민연금 얘기 국민연금은 현재 2020년 어떤 상태이냐면 주가가 폭락하던 시기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은 1분기에 마이너스 6%라는 충격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다시 금방 회복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자산군별로 살펴보면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은 폭락했지만 채권과 해외 채권들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서 수익률을 전체적으로는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설립 이후 연평균 누적 수익률이 5.3% 정도 되는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금리 하락으로 인한 평가 이익이 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고 국민연금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연금의 3중 체계에서 제일 아래 있는 국민연금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한편 그 위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주로 관리하는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자 아까 서학개미 이야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지금 이제 국민연금 이야기 했고요 이번엔 두 번째에 대한 서술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잠깐 국민연금 얘기 드리고 넘어온 거예요 퇴직연금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다니거나 인턴을 하면 여러분들의 월급 중에 일부는 국민연금으로 빠지고 일부는 퇴직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는 돈을요 누가 관리하냐면 주로 금융기관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는 관리가 되고 있냐면 원금보장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금보장형이라는 말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금과 적금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국의 퇴직연금 자산 배분 비율을 보면요 원리금 보장형 80%가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저금리 환경에서 여러분의 퇴직금 국민의 퇴직금 고객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실제 구매력이 하락하고 도둑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반해 호주는 어떻죠 호주는 실적 배당형의 72%가 들어가 있고 원리금 보장형은 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호주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노후대비를 가장 잘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를 받는데요 아무튼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에 핵심은 지금 논술의 주제는 저금리 상황에 은행권의 대응 방안 이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이따위로 관리하지 말고 좀 똑바로 관리해 주자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있어요 이 막대한 모든 국민의 그 퇴직금을 모아서 낮은 수준의 수익만 낮은 수준의 예금금리만 제공하면서 주면 그 막대한 돈으로부터 대출을 해주면서 예대 마진을 은행권이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밀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정부와 은행권, 관치금융이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국민 개개인의 어떤 노후대비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어쩌면 은행은 은행의 이익, 국가는 국가의 이익 국가라기보다는 그 관료들이 나중에 다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한 자리씩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저금리 상황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발생하는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현재의 시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퇴직연금 수익률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이유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금 보장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저금리 상황의 지속은 결국 노후 소득 감소로 직결될 거다 아까 한동안 장기간 미국이 평균물가 목표제를 한다고 했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 이야기는 저금리의 장기화가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고 그럼 우리의 퇴직연금은 모두 도둑맞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인데 이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TDF 타겟 데이트 펀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TDF를 통한 연금관리의 수익률이 원금 보장형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고객의 자산이 자산시장에서 자산시장의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TDF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호주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 2.83% 퇴직연금은 또 DC형, DB형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너무 깊으니까 그만 얘기하고요 그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대체적으로는 2.83%보다 낮아요 국민연금은 그거보다 좀 높고요 TDF는 그거보다 월등히 높죠 TDF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연금인데 연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로브어드바이저가 관리를 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주로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점점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면서 자산의 비중을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리밸런싱 되면서 관리되면서 수익률과 안정성이 자동으로 노후까지 관리되도록 만드는 그런 퇴직연금이 TDF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년 전부터는 은행권에서 우리나라도 TDF를 늘려나가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실질적으로 법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 구축이 안 되어서 의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퇴직연금을 아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특히 퇴직연금은 TDF를 통해서 관리해주자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좋은 서술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나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020년 10월에요 이제서야 늦었죠 근로자들의 무관심 속에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되거나 아예 방치되는 퇴직연금을 전문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운용 방식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 제가 아까 알아서 굴려주는 로브어드바이저의 퇴직연금 버전이 TDF라 그랬죠 TDF의 다른 이름이 디폴트 옵션이라고 우선은 머릿속에 잡아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달 중에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디폴트 옵션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서 가입자가 구체적인 운용지시 없어도 금융회사의 시장과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짜주는 로브어드바이저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디폴트 옵션 디폴트 옵션 여러가지 자동차에도 옵션 있죠 뭐 여기 에어컨 달아주세요 아니면 뭐 휠을 더 큰 걸로 해주세요 이런 거 퇴직연금에도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DF고 TDF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나이 때에 따라